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타임스의 586세대로서의 현 시국을 바라보는 견해를 기구했습니다. 그 견해는 바로 586세대의 그런 참담함 신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사학분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학원 자유화가 시작된 시점에 당시 캠퍼스는 민주화 투사들의 투쟁 봉거지였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시방에서 TV뉴스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소식을 접해왔던 제게 서울의 캠퍼스에서 목도하고 전해지는 생생한 정치 현상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뻔히 보고 듣는 것들이 저녁 9시 뉴스에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보도되기 일수였습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장악된 현실을 거의 매일 9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시위 맨 앞줄에서 돌덩이와 화염병까지 던지며 명렬히 투쟁하는 선배와 학우들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뒷줄에 있는 제게 적지 않은 죄책감을 선사했습니다. 아무리 투쟁해도 왜곡 보도한 언론 방송 한마디에 번번이 무너져 내리던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하고 비급한 태도는 제가 35년간 쌓아둔 죄책감을 소환합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추축이 되어 강남, 서초, 교대, 지방, 해외에서까지 매일 블랙시위를 벌여온 지 두 달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미 온라인에 쓴 부정선거 증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선관이 발표 통계자료를 자발적으로 분석한 국내외 부정선거 전문가와 통계학 건의자들이 대규모 사전 부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5월 달이었습니다. 선거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많은 것이 40군데에 이르고 개표기에 무선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고 분류기에 고성능 컴퓨터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2번 후보의 투표한 표가 1번 후보 쪽으로만 여러 번 분류되는 영상이 찍혔고 집권 세력은 사전투표 보전값으로 180석을 확보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투표 시간이 한 사람당 4.7초 걸렸다고 집계된 곳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여러 명 개표 3원으로 고용됐고 참관인들은 개표하는 곳에 가까이 못 오게 욕설을 퍼붓는 개표장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함 구격구정을 위반했고 구멍난 3잎 반 박스로 투표지를 운반했으며 접어서 투입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신권처럼 구김 하나 없이 무두기로 묶여 개표된 것도 사실입니다. 투표용지 보관함 봉인 상태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여러 개 발견되고 재봉인하는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가져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지시했고 투표용지 절단상태가 조잡하거나 아예 여러 장이 붙어나와 개표원이 손으로 떼어 개표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a동네 투표회 b동네 관리도장에 찍힌 것 파쇄된 발견된 사전투표용지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물류창고에 연속으로 화재가 났던 사실도 있습니다. 6천명 회원을 가진 전국교수모임에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니 모든 관련 국가기관에 즉시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검증을 진행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네티즌 전문가 집단 우봉이들은 조작함수와 그 입증자료까지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상 정언 분석 추론이 모두 정치선동이나 오해란 말인가. 그래서 평범한 셀리민과 학생들이 조작선거 자료 전시에 차량 스티커 블랙우산 블랙마스크까지 등장시켰단 말인가. 이것이 모두 선동일지라도 주요 언론의 가십거리로도 안 실리고 있는 것은 언론만의 책임은 아니면 상식입니다. jtbc와 mbc가 갑자기 내놓은 4.15 총선 부정선 관련 기획보도가 악마의 편집임을 이란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취락표락했던 시절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느꼈을 386운동세력이 이제 586집권세력이 되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음이 뻔합니다. 그들 중에 내게 마음의 빚을 땅겼던 정치인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재학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집회를 개최해서 투옥되었고 학교로부터 재직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이룬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허물며 30년 전으로 한국 정치와 언론을 되돌리고 있는 것인가. 괴물을 잡겠다며 정권을 진 집단이 더 큰 괴물이 돼 집회하고 있는 나라. 독재로부터 습득한 언론 장악기술을 그대로 써먹는 자들. 그게 내 나라 그자들이 될 줄이야. 35년의 세월은 내가 그도록 그들로부터 느꼈던 죄책감의 처절한 보상마저 요구하고 있다. 서브는 그냥 통합선거인명부조차 검증 못하게 하는 선관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제한적인 선거소송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 블랙시위대는 없다. 야당 정치인들의 양심과 양상식이 있는 집단이라면 국회의원 총사태라도 내걸고 진실규명을 외체하는 게 아닌가. 지금 586세대가 된 최원목 교수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